집에 도착했어? 주차장도 있나보다 집이 좋으니까 주차장도 있고 화서동으로 가면 돼? 화서동으로 오니까 집사람 오면 화서동으로 가면 돼? 권태기라 그래 30년 사니까 권태기가 와서 집에 안 들어가고 살 수 있어 야 매일 일주일에 3일씩 놀러다녀야지 밥을 일주일에 점심을 5끼씩 먹어야지 힘들어 알았어 부끄러워 김장 땡 부끄러워 몬아 김장 lee 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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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